서산시와 태안군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드론으로 섬과 산간 지역의 의약품이나 최대 30kg 무게의 물품을 배송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고파도와 우도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해수욕장과 바닷가의 안전관리, 산불과 선박 화재 등을 드론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은 해수욕장과 바닷가의 안전관리에 선정됐습니다.